2. 시원한 타쿠의 미래 하는 날이 올 거를 기대하고 강한 탑스피! 아~~ 대위복 득점 올리는 전지희 전지희의 서리스 자 굉장히 두 선수가 모두 빠른 템 아~~ 포스가 달아나기 시작하는 이시온 선수입니다 강한 탑스피니 네트에 걸리면서 너무 심하다라는 거 강한 탑스피니 네트에 걸립니다 자 이번에도 전지희가 매서 자 이번에도 전지희가 매서 자 이번에는 탑스피니 네트에 걸립니다 가다듬고 있는 전지희 백핸드로 대가슨 꽂아 넣으면서 네 6월 허요하는 이 시차에 승부 자 짧은 네트플레이 과정에선 전지희가 웃습니다 자 백핸드플레이 결국은 득점으로 자 결국은 이시온이 첫번째 게임의 포인트는 전지희가 갖고 있습니다 10대7 이번에는 대각선 같은 코스들을 지금 10대8 본인 서비스에요 여기서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로 실점한대도 10대9거든요 강하게 가봤습니다만 전지희의 서비스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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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에서 여기서 두 장만 다면 끝나는 거에요 네트 맞고 벗어나면 스코어 10대 9 탑스피이 벗어나면서 결국은 이시훈의 서비스 첫번주부터 릴리가 이어집니다 결국은 탑스피이 걸립니다 이시훈의 서비스 오오오 짧은 네트 플레이 이후에 가장 딱 백핸드 싸움에서 이시훈이 웃음 침 오오오오 아오오오 직선을 뽑아봤습니다마 길어소하면서 투월 탑스피으로 밀어붙입니다 이시훈의 서비스 아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 자 강한 탑스피으로 전지희가 포인트 스코어는 4대3 강한 탑스피 다시 한번 포인트를 올리고 내면서 주도권까지 가지고 온 전지희입니다 아 주도권 뺏기기 싫다 대각선이 벗어나면서 강한 공격으로 뚫어냅니다 전지희 전지희 한 점의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강한 탑스피 대결 결국은 받아내지 못하면서 서비스 아 또 눈째네요 강한 서브를 통해서 포인트 희섭습니다 8대7 아 아 레시벅 안 좋았어요 이시온 스코어는 9대8 플렉이 낼 매치 포인트까지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야 날아갈 수 없는 이시온 결국은 내 퇴 걸리면서 전지희가 뿐만 아니라 난 하늘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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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기